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았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고요.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7.7도로 시작을 했고요. 대관령 영하 1.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도 크게 올라 바깥 활동하기에도 참 좋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서울 21도, 강릉 22도, 전주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폭우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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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